오늘은 누가복음 11장 16절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6월이 되면 6.25가 생각이 나고 또 여러가지 전쟁을 통하여 고통당하고 또 민족의 이산가족 문제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분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참 수백만 명이 산화하는 그리고 수많은 수십만 명의 군인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에 대한 그러한 또 묵념이 저희들의 마음속에 자리잡고 있는 것입니다. 참 한 나라가 세워지기 위하여서는 그 나라에 합당한 모든 정부가 있어야 될 것이며 그것도 정부가 세워지게 되면 그 나라들 간에 서로가 이념적으로 맞고 서로 도움이 되는 우방국가가 생기고 또 서로가 이념이 다르고 서로가 또한 이익이 되지 않을 때 적국이 생겨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 세계의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전쟁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참 희생이 되고 안타까운 그러한 일들이 지금도 이스라엘과 또 우크라이나 그 지역에 일어나고 있는 그 사실을 통해서 이 땅에 어떻게 하면 전쟁이 좀 사라지게 될 수 있을까 그 전쟁은 언제 끝나느냐 한 나라가 대적하는 나라가 완전히 전쟁에서 지게 될 때 이긴 자의 그 나라는 진 나라를 힘으로 또한 무력으로 다스리기 때문에 그러한 힘을 통한 평화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참 눈에 보이는 이 나라도 힘과 힘의 대결이 있는 것인데 그래야 그 힘이 이기는 자가 평화를 누리고 또 참 그야말로 이 나라가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그러한 일이 생기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도 지금도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시기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참 벙언이 되고 또 눈이 먼 이러한 자들을 귀신을 내 쫓으심으로 고치신 이것으로 말미암아 바리새인들이 질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바할제블, 사탄의 나라, 그 나라의 힘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이러한 망발을 하게 된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한 나라가 서로 같은 나라의 군인들끼리 서로 전쟁을 한다면 그 나라가 바로 설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강한 자가 강한 자를 묶어서 그 세간을 늑탈할 때 그 세간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항상 이제는 마지막 대결 국면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기 위해서 또 사탄의 나라가 존재하기 위해서 각 나라의 군대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잘 지키기 위해서 젊은이들이 의무적으로 군대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북한도 마찬가지고 다른 중국이나 미국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국가방위군이라고 하는 국군이라고 하는 명칭이 생긴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군대가 있고 또 사탄의 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탄의 나라가 지켜지기 위해서는 사탄이 세운 군사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 나라 사이에 이러한 영적 전쟁을 피할 수가 없다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나라인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헬라로 성경에는 이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두 단어로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천국이라는 것은 바실레아 톤 우라논 하늘들의 나라라는 그런 말입니다. 바실레아는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라논이라는 것은 하늘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그야말로 하늘에 있는 나라예요. 이 땅에 있는 나라가 아니고 하늘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바실레아 투 네우 주님이 군림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고 또 보편적인 나라예요. 바로 지금 이곳이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바로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마귀가 음부의 권세가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손도 대지 못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바로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에 임하나이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으로 고듭난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뇌전서 2장 3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개인적인 하나님 나의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성전시대는 구약시대로 보러 끝나고 이제는 우리의 몸이 성전이 되는 교회시대가 시작이 된 거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각자의 몸 안에 거하셔서 성전을 삼으셨기 때문에 그 성령의 전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룬다 이겁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바실레아 에클레시아라는데 그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에칼레오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것은 소집하다 불러내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도록 한자들이 불러 모아서 한 몸을 이룬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것이 바로 교회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여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어떠한 장소를 생각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건 아니죠. 그건 예배당이죠. 예배당은 어디를 가든지 예배당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강당도 예배 드리는 자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예배당이 되는 겁니다. 우리 각자의 집도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면 그것이 예배당이 되고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가정에 있는 교회들이 또한 모여서 우리가 한 몸을 이루는 지역교회를 이룬 로컬 처치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또한 그 말씀을 받아서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고 시와 찬미와 신량한 노래로 서로 성령 안에서 사랑하고 교제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몸 된 교회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몸 된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일 뿐만이 아니라 그 교회는 사람으로 이루어진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어떤 건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건물에 너무 집중하게 되면 마치 그 건물이 구약시대의 성전인 것처럼 착각하다가 보니까 이것이 진정한 교회로서 그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에클레시아 사람들이 불러내서 모아서 생긴 교회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게 되고 건물을 중요하게 여기게 된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여 생긴 그 사탄의 나라는 도대체 어떻게 생겼냐 이거예요. 한 나라는 누군가가 그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그 나라가 세워진 거 아니에요. 조선이란 나라는 이성계란 장군이 말이에요. 위화도 회군을 통해서 고려를 전복시키고 조선이란 나라를 세운 사람 아니에요. 그 이성계가 있었기 때문에 조선이란 나라가 세워진 거 아닙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이승만 대통령이 1948년도에 세운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그 나라에 국부가 있다. 나라를 세운 사람이 있다. 이겁니다. 이 사탄의 나라는 사단이 세운 나라예요. 그럼 어떻게 세운 나라냐. 원래 사단은 여러분이 잘 아다시피 하나님의 그룹 천사예요. 그룹 천사는 하나님을 호의하는 천사입니다. 가장 그래서 그룹은 사실은 천사라고 부르지를 않아요. 그냥 그룹과 슬압이다. 슬압은 하나님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성하며 여섯 개의 날개를 가지고 하나님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룹 천사는 네 개의 날개를 가지고 마치 경호부대처럼 하나님의 그 보호자를 지키는 그러한 천사들이 바로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들입니다. 그런데 그룹 천사 중에서 가장 으뜸가는 루시파라고 하는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했다. 에스겔자 28장 14절에 보면 너는 기름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다. 내가 너를 세움에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사에 왕래하였도다. 이렇게 그 사탄인 루시퍼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므로 말미암아 그 루시퍼 휘하에 있는 그룹 천사 루시퍼 휘하에 있는 3분의 1의 하늘의 천사와 하나님을 호위하는 미가엘 대천사의 3분의 2의 천사가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이건 태초 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 루시퍼와 그 타락한 휘하의 천사들의 무리가 이 땅에 이 지구에 찍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지구에 임금이 됐다. 왕이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사탄의 나라라. 그렇게 해서 이 세상을 주관하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지만 그 아담을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에덴 동산을 두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운데 임하여 그 나라를 이 지구를 다스리도록 하는 목적에서 세워졌지만 그러나 뱀이 사단이가 미혹하여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가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됐다. 그래서 그래서 그 휘하에 있는 모든 후손들이 다 범죄하게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대가로 죽음이 왔고 그 대가로 결국은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생로병사의 문제가 병들고 늙어지고 암병을 여러 가지 각색 연약함과 질병을 얻게 되는 이 모든 그 원인이 사실은 인간의 타락에서 사탄의 역사예요. 사단의 왕국에서 일어나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의 역사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역사를 이 진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병들었을 때에 그저 무조건 그냥 병원에 가서 통증이 있으면 통증약을 먹고 잘못된 암덩어리 암을 제거하는 수술을 먼저 할 것이 아니라 이 병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와서 교회의 영적 지도자인 목사님께 와서 상담을 받고 기도를 받고 혹시 죄가 있으면 회개하고 또 병났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할 때 혹시 사람이 범죄했을지라도 그 병에서 죄를 사해 주시고 그 병에서 고침을 받게 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이겁니다. 사랑해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사탄의 나라에 있어서는 무기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 사탄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두 가지의 무기가 있어요. 마귀가 가지고 있는 무기는 세상의 문화 세상의 이념 세상의 철학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다 이념 전쟁이에요. 히틀러도 그랬고 스탈린도 그랬고 김일성도 그랬고 모든 것이 이념에 따라서 또한 자유민주주의 진영에서는 또한 그 이념을 대적해서 서로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사탄이 가지고 있는 그 무기 중에 가장 큰 무기는 세상의 철학이에요. 세상의 이념 이념 무엇을 생각하느냐 그 생각을 주반해버리는 이념을 통해서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게 아닌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것이에요. 여러분 민주주의라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세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민주주의라는 게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대어컬라시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 나라에요. 주님의 몸 된 교회가 그런 것입니다. 마지막 교회 민권교회라고 하는 그러한 민주주의 교회 People's Right 라고 하는 민권 교회가 마지막 주님이 오시기 전에 타락한 교회의 모습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이 교회를 다스리고 사람이 교회에 다스리는 모든 민주주의 합법적인 이러한 법을 통해서 그 교회가 다스려진다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다스리는 그러한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샤단의 두 가지 무기 중에 첫 번째는 세상이에요. 세상의 이념. 이것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자본주의 여러 가지 그러한 봉건주의 무슨 죄가 있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세상적인 이념이에요. 여기에 따라서 수많은 전쟁들이 일어나요. 나치즘 일제주의 이러한 일본 제국주의 이러한 것들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것은 전쟁이 일어났고 결국은 그것을 대항하여 싸우는 그러한 또한 체제들 자유민주주의 체제들 간에 전쟁이 일어나서 수천만 명 수억 명이 희생을 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첫째는 세상의 이념 철학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타락한 육신이에요. 육신. 정력 음란 방탕함 거짓댐 이러한 이러한 것들이 사람의 마음속에서 주관하고 있는 이것이 바로 타락한 심성이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범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의 꼬두김에 육체 종력 보암직하고 머금직하고 탐스러운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광고에 모든 포커스가 바로 세 가지 들려있는 거 아니에요. 광고가 잘 되고 물건이 잘 팔려면 보암직 해야 돼요. 먹음직스러워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갖고 싶을 만한 탐스러운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마귀가 생각하는 자기의 무기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게 아닙니다. 겉모습보다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겉으로 천사처럼 가장하는 것이 사탄의 역사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보잘것 없이 풍채도 없고 근무할 만한 이러한 모습이 없어요. 마른 가지 앙상한 가지처럼 볼품이 없어요. 그러나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은 살아계신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배척했다 이거예요. 저 갈릴리 저 가난한 동네 학벌도 없고 돈도 없는 가난한 서민들의 동네 거기에서 무슨 구세주가 나와 이렇게 생각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의 역사는 이와 같이 거짓된 위장 전술을 통하여 사람들을 미혹하고 또한 범죄하도록 만들려 말미암아 첫째는 미혹이요. 두 번째는 그걸 물게 되면 그때부터는 노예화시키는 거예요. 고통을 주는 겁니다. 그때부터 도적질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자기의 말을 안 들면 고문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죽음이란 공포를 주는 것입니다. 질병을 주는 것이에요. 사고가 나타납니다. 끔찍한 일들이 도처에서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두려워 떠는 거. 얼마나 요사의 끔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제는 사람을 사귀어도 남자가 여자를 사귀어도 여자가 남자를 사귀어도 혹시 죽을지 모른다는 공포 속에서 사귀어야 돼. 얼마나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이러한 일들이 사람의 심령이 그만큼 타락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 속에 사탄의 이 꼬두김과 사탄의 노예 생활 때문에 그러한 이의를 강압적으로 벌리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도적절하고 죽이고 멸망당하는 그 결과가 비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야.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거짓된 화평으로 서로 타협하자. 서로 전쟁하지 말자.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은 결국은 힘과 힘의 대결이요. 궁극적으로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모든 사탄과 그 희하에 있는 무리들을 다 무조갱 속으로 쳐들어갈 넣을 때까지 완전히 심판하여 그들을 무조갱 지옥 속으로 밀어넣을 때까지 공중에 있는 모든 권세 잡은 사탄의 역사 미혹하는 무리들을 다 쳐서 완전한 지옥불에 쳐넣을 때까지 그때 사탄의 나라는 그때까지 지속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참 화목제물로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만에 부활하셔서 사탄의 머리를 밟아버리셔서 승리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때부터 마귀는 자기의 종국을 알고 이제는 마지막 단발마의 비명을 가지고 우는 사자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하여 지옥불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가진 수안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불신자들의 마음을 미혹하여서 믿지 못하게 만드는 가려버리는 거예요.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마음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탄에서 승리하시고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승리하신 후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 세상에 보내노라. 용하무금 17장 16절에 있는 말씀대로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들을 세상에 보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왜 보내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하기 위해서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로 보냈다. 여러분 대사가 뭐하는 사람입니까? 한 나라를 대표하는 거 아니에요? 영국의 대사다. 프랑스의 대사다. 케냐의 대사다. 하면 그 대사가 안에 들어가 보면 대한민국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영토예요. 대한민국의 영토예요. 그래서 대사라는 것은 바로 나를 보내신 사람을 대신한 거예요. 대통령을 대신하고 왕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 나라를 대신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우리는 이 세상에서 행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뭘 행하십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것은 네 가지 일을 행하셨지요. 첫째는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의 복음을 증거했다.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는다는 회개의 복음을 증거한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는 죄에서 망해가는 자들에게 기쁜 소식 구원의 소식이에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 행함으로 나타나야 된다. 주여 주여 말만 하지 말고 내 말을 듣고 행하라는 거예요. 내 말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 행함을 보시고 심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해요. 우편에 있는 자와 좌편에 있는 자를 가른다.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고 양과 염소를 가르고 거짓 선지자와 진짜 선지자를 가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편에 있는 자는 천국으로 그야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그것은 천국의 천국 하늘나라 좌편에 있는 자는 지옥불로 불타는 유황불이 있는 곳으로 이 소금이 불안에서 소금 튀듯 타는 그러한 곳으로 들어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천국 복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대사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뭐예요? 제자를 삼는 사역이에요. 제자를 삼는 사역. 마태봉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뭐를 삼아? 제자로 삼아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 우리가 가르침을 받고 저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전인치유 사역의 제자 삼으라고 이 교회의 단임 목회자로 목회자로 불러주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을 제자화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인치유의 복음을 듣고 여러분은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소식 치유의 소식을 증거하는 거예요. 생명의 영생의 소식을 여러분이 또한 제자를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몸 된 교회로 불러와서 양육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제자의 사역이 그리스도의 대사로서의 사역이에요. 이걸 꼭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하는 사역은 병구치는 사역이에요. 마태복음 23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는 것. 모든 병은 하나님이 주신 병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백에 주신 게 아니에요. 사탄이 준 바울이 가진 육신의 질병도 육신의 연약함도 말이에요. 사탄의 사자라고 그랬어요. 사탄의 사자는 귀신 아닙니까? 악한 형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병 들었을 때에는 이건 하나님이 주신 병이 없어요. 이 땅에는. 그래서 이것을 영적으로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베드로 장모가 열병에 걸렸을 때 열병을 그냥 뭐라고 했어요? 꾸짖었다 그랬어요. 이 열병을 일으키는 영을 꾸짖었다 이거예요. 인격적으로 다룬 겁니다. 그랬을 때 그 열병이 떠나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깨끗이 나서 수종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모든 것이 다 귀신의 역사냐 모든 병이 다 그러면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역사 그래서 모든 질병의 근원은 마귀가 근원이에요. 마귀가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지 병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 때에 비로소 우리는 병을 영적인 눈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걸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 교회 가지고 나와야 되는 것이 그리고 교회는 목사님이 그 성도에 그 아픈 초소에 손을 넘고 기름을 바르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가 병났기를 위하여 기도할 때 의인의 강구는 역사는 힘이 커서 병에서 노인함을 받게 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야구보소 5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병들었을 때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대사를 찾아야 되는 것. 또 합심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몸 된 교회에 내려주신 하나님의 주신 권세예요. 권세. 뱀과 정간을 밟을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너희를 해야 할 자가 결단코 없다 그랬어요. 예수께서 천국보금을 증거하시면 각색 질병과 모든 약한 것을 다 고치셨다. 약한 것도 병입니다. 여러분 피곤하고 맨날 피곤해 이런 사람 많아요. 일이 비틀 절이 비틀 원장님 내가 왜 이렇게 피곤한지 모르겠어요. 검사해보면 아무 이상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아무 이상이 없는데 이것은 만성피로증후군이라고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의학에서도 그 원인을 모르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흑암의 권세가 누르고 있는 거예요. 이건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울증과 강박증과 정신분열 조현병 불면증 불안 공황장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다 이거예요. 이것은 다 흑암의 권세에서 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이 병을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병고치는 영적인 은사가 있다 이거입니다. 여러분 그 은사를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 병을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우리는 마귀에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축사 사역을 해방 사역을 하는 것이에요. 해방 사역 누가 보면 9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시고 귀신을 제어한다. 묶어버린다. 이거예요.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 그랬어요. 예수께서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행하리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오. 귀신을 쫓아내는 것 병자를 고치는 것 믿는 자에게 손을 얹는 즉 나은이라. 이러한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행하는 천국복음을 증거해서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고 또한 예수님께서 양육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제자를 삼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도록 하고 세 번째로는 바로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질병의 권체를 묶어버리고 끊어버림으로 말미암아 병에서 노연함을 받고 또한 마귀에 눌린 자를 해방시키시는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권세가 어떠한 종교에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무당이 무당을 쫓아납니까 마귀의 역사가 마귀의 나라를 쫓아낼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영적인 원인인 질병을 고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진리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사의 사역을 하게 되길 바랍니다 네 가지의 사역을 꼭 기억하시고 천국보험 증거하시고 말씀으로 양육받고 모든 질병에서 해방을 받고 자유함을 받고 나음을 받고 마귀에 눌린 것에서 자유 캐되는 그리스도의 대사의 역사가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지금 이곳에서 여러분이 우리와 함께하는 바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시간이에요 바로 주님의 시간이에요 바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대사로서의 사역을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는 지켜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는 마귀의 자녀였어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마귀의 노예생활을 했습니다 죽기를 두려움으로 평생 마귀의 노예생활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께서 우리를 극리를 여기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영원한 영생을 누리게 됐다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자들이 받는 놀라운 특권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어서 좋은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게 된다니까 이 놀라운 은혜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종교를 믿어보세요 그런 역사가 있는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와 동시에 원수가 된 자가 있어요 누가 원수예요 마귀가 원수가 되죠 과거에는 마귀에게 속해 있다가 이제는 아니 하나님께로 가버렸네 마귀가 얼마나 노발대발 하겠습니까 땅을 치고 그냥 막 으르렁거리고 포효하는 거 아니에요 분노해서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거 싫다고 해서 나는 군사하기 싫어 나는 군인하기 싫어 아유 위험해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면 사단의 밥이 되는 거예요 싸우지 아니하면 마귀의 공격을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돈서 5장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근신하나 깨어라 너희 대정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길자를 찾나니 자 여러분 마귀가 두루다니며 누구를 찾아요 예수 믿는 자들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너희 대적이라고 너희 대적 우리의 대적입니다 마귀가 우리의 원수가 되기 때문에 그 원수 마귀가 삼길자를 찾는데 바로 그리스도인을 공격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돈서 5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너의 믿음을 어떻게 해요 굳건하게 하여 믿음이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의 믿음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무기는 믿음이에요 믿음 마귀를 이기는 건 우리의 믿음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것도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대적할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진리로 허리띠를 들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평안의 복음에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원수의 화전을 면하고 구원의 투구를 쓰므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검인 말씀의 검으로 승리하라 이겁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 우리 그리스도인이 대적해야 될 대적해야 될 그러한 영적인 상태가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마귀가 우리를 두려워하느냐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 아 마귀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야 뭐 예수님께서 이겼는데 예수 안에 예수 믿는데 무슨 마귀가 나를 공격을 해 그러나 마귀가 코웃음을 칠 때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는 보호막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6월절 때에 어린 양의 피를 피를 문설주와 문 인방에 발랐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그 죽음의 사자가 6월했다 넘어갔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다 무사했는데 만약에 그 안에 들어간 사람이 문 밖으로 나오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아무리 피를 발라도 아무리 예수님의 희생양제인 예수님을 희생제물로 삼한다 할지라도 죄삼을 받는다 할지라도 문 밖으로 나오면 죽는 거예요 마귀의 공격을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마귀가 코웃음치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미오카의 그 싹 여러분 사자가 말이에요 그 눈떼를 갖다가 공격할 때 그냥 가운데를 막 쳐들어가잖아 그래서 쫙 갈려놓잖아 그리고 또 그냥 어린 그 어 어린 새끼들을 말이야 분절시키잖아 어무위로부터 그리고 나서 공격하는 거 아니에요 무리해서 벗어나는 거 주님의 몸 된 교회 밖으로 벗어나는 거예요 시험에 들어서 벗어날 때가 있고 교회가 서로 분쟁해서 벗어날 때가 있고 목사님이 싫어서 벗어날 때가 있고 성도들이 싫어서 벗어날 때가 있고 이제는 가난한 교회 교회 안 나가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아예 뭐 괜찮아 나는 예수 믿으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몸 된 지역교회를 세울 때는 그 교회의 지체가 되고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무장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마치 거북선 안에 들어가 있는 우리 조선 군사가 그냥 돌격대로 외군의 진지를 쳐들어 하지만 철갑으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 안전했던 것과 같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의 몸 된 교회 안에 한 지체로서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임자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안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도의 대사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사를 동원하여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10편 91편 9절의 법이게 되면 여호하는 나의 피난처이심으로 주전자를 나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군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군사인 우리를 통하여 마귀를 대적하게 하지만 우리만이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에 있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우리와 함께 마귀의 진영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흑암의 권세 악하고 더러운 귀신아 떠나 묶임을 받을 지어라 이렇게 명령할 때 천사가 확 동원해가지고 말이야 그 귀신들을 묶어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영안이 흘러져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령할 때 천사가 동원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는 자여 그의 말씀을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하나님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러분 천사는 무조건 일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 명령을 따라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천사가 동원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견고한 하나님의 공중 권세 담은 진이 파괴되고 마귀가 하늘에서 그냥 번개처럼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와 말씀 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로서 크리스도의 대사로서 우리가 주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작할 때 사탄의 나라는 붕괴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 안에 있는 악하고 더러운 영혼 떠나게 될 것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바로 그 안에 역사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과 권세의 일을 크리스도의 대사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자로서의 그 사명과 권세가 우리와 함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크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나의 개인적인 구조와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이지만 주 예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피를 쏟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주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조로 영접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지 않습니까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질병을 고쳐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 가정의 문제 내 직장과 사업의 문제 모든 염려를 다 죽게 맡겨버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가볍고 심이니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로부터 배우라 우리 주님은 오늘도 사단의 머리를 까부셔버렸어요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질병의 권세가 떠나게 하셨던 우리는 모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당하는 모든 권세에서 자유암을 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을 얻되 더욱 풍성하게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의 군사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되기를 주여러므로 추건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그야말로 적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생명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